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투표를 오늘도 한 번 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선거의 프로세스입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고 우리가 항상 궁금함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선거 데이터를 선관위가 발표하고 나면 발표하고 나면 차이집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투표 외부 개입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오차가 0에 3% 정도 아주 적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먼저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누군가 개입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에 손을 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디서 손을 댔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손을 댄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손을 댔냐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은 후반부에서 됐을 것이다. 그런데 전반부에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가설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관위 데이터입니다. 이게 선관위 데이터인데 이 선관위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석해보게 되면 이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세 번째 사례 어제는 염창동, 덩촌1동을 다뤘는데 오늘은 가양1동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양1동에서 어떤 일이 났느냐. 여러분 이 테이블이 분석 결과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는 가양1동의 선관위의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4,428명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투표한 사람 4,428명이라고 선거갈비에 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 자료가 여기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덩촌1동의 관내 사전투표 덩촌1동 여기는 없네요. 가양동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합니다. 가양1동은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4,428명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를 국민단계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가짜를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 가양1동이 더불어민주당의 15.2%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13.4%입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거의 비슷한 0값까지 수령을 시키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몇 프로를 조작했는지 조작에 활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값이 가양1동에서 실제로 관내 사전투표소에 투표한 사람 숫자가 2,952명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4,428명은 이 수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정상수치로 돌리게 되니까 2,952명이 참여한 겁니다. 그럼 이 차에만큼 먼 거 아니까 누가 표를 넣어준 겁니다. 이 b는 투표자가 던진 관내 사전투표지 개수고 이거는 선관위가 만들어서 넣어준 투표자 개수인 겁니다. 이게 이름부터 3분의 1이고 이게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이 분석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소를 찾은 2명당 한 표를 더블당 후보의 이름들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1,2,3 가짜,4,5,6 가짜,7,8,9 가짜,10,11,12 가짜,13,14,15 가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프를 보게 되면 그냥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서 조작했냐 그걸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석 결과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00표 가운데 4,428표 가운데 3분의 2는 투표자들이 진짜 던진 거고 투표함에 집어넣은 거고 3분의 1은 전산상으로 만들어낸 거란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블당의 진경훈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9%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5.3%입니다. 15.4%를 얹어준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없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의 격차가 15.4%라는 것은 제 표현이 미친 수치입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 국힘당의 김태우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7%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32.6%입니다. 마이너스 13.1%인 겁니다.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표를 누군가 훔쳤다는 겁니다. 이게 가양 1동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강서구의 20개 동에서 다 일어난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1476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표 가짜 넷째표 다섯표 여섯표 가짜 일곱표 여덟표 아홉 번째 가짜 열표 열한표 열두 번째 가짜 이렇게 두 개마다 한 개의 가짜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5.4 차이값이 마이너스 13.1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력한 가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어디서 했느냐 작업을 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2번 3번에서 작업이 다 마친 같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가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20개 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살펴보면 정확하게 검증이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관내 사전 투표자 수 실제로 투표장에 출연해서 관내 사전 투표지를 던진 사람 투표함에 넣은 사람 2952표 나머지가 누군가 집어 준 겁니다. 그럼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지냐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게 선관위가 만지는 거예요. 선관위가 설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것을 가설 차원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가설을 어떻게 해서 뽑아냈느냐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확정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 투표가 조작이 되었다. 그거는 가설이 아닙니다. 확정적 사실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조작됐다. 이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확정적 사실을 가지고 그럼 어디에서 조작을 했냐 지금까지는 뒤에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력한 가설이 앞에서 했을 것이라 등장했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 어떻게 했냐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전 투표장에 두 표가 던져질 때마다 한 표에 더블당 후보의 표가 주어지는 식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것 같다. 돌렸다가 아니고 돌린 것 같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게 가양일동의 전체 결과인 겁니다. 이 내용은 어제 여러분들 했던 사례 1 염창동 사례와 똑같습니다. 염창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8471표가 염창동에서 총표수다 덕표수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5647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824표를 더해 준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작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일이 진교훈 후보가 51표를 받았는데 사전 68.3표를 받은 겁니다. 17.3%를 얹어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관님은 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의욕을 제기하면 선관님과 당연히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왜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국힘당 김태우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5%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27.2%입니다. 17.3%를 훔친 겁니다. 17.3%를 훔쳐서 17.3%를 더해 준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을. 이 숫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통계학의 기둥에 해당하는 법칙을 위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너무나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방권이 좀 길고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데 왜 겁이 나서 이게 숫자에 다 남거든요. 이 숫자에 다 남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조미로 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쓴 겁니다. 어떤 것도 동원한 게 없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어떤 여러분들 자료를 가공한 게 없습니다. 그냥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분석한 결과가 결과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2824표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누가 집어넣은 거다. 전산 프로그램을 2824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위조 투표를 2824표를 어디서 만들어 집어넣어 가지고 딱 맞추지 않고서는 문제가 발생했겠죠. 딱 맞춰서 집어넣은 겁니다. 어디서 넣었는지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뒤에서 한 게 아니고 앞에서 작업을 다 했구나. 그러니까 이미 개표소에 갈 때까지 이런 작업이 다 맞춰 있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탁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또 하나가 본 것이 등촌 1동이죠. 등촌 1동. 등촌 1동에는 몇 표를 집어넣는 거 아니죠. 1736표를 받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등촌 1동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5209표라는 것이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낸 겁니다. 진짜는 3473표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1736표라는 거죠. 그럼 1736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가슬입니다.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1표 2표 3표 가짜 4표 5표 6표 가짜 7 8 9표 가짜 10표 11표 12번째 가짜 13 14 15번째 가짜 이렇게 집어넣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나온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좀 있거나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득표수 조작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이거는 영원히 남기 때문에 선관위가 저지른 선거 범죄가 덮힐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숫자까지 여러분들 다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이런 범죄를 다 담고 있는 수치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수치 여러분들 그냥 하고 그냥 당선자 낙선자 발표하고 나면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다 가짜 수사라는 것을 다 이렇게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등촌 1동에서 1736표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등촌 1동이면 등촌 2동에 몇 표를 훔쳐놓는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등촌 3동도 마찬가지고 화곡 1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미친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 비해서 더블당 후보는 등촌 1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66.4% 16.7%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투표가 딱 시작이 되니까 지금 예상도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딱 사전투표 시작이 됐을 때부터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진경훈 후보가 표를 일정 퍼센트 다 높여놓은 겁니다. 시간이 투표가 끝날 때까지 이게 얼추 17% 정도 높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17% 정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얼추 17% 이게 왔다 갔다 왔다 하지만 평균율은 17% 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10시 11시 12시 이렇게 가면서 처음에는 0표에서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비수됐겠죠. 시간이 가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시간 격차에 따른 통계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거는 금시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조작했냐 이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제야 전문가가 분석했으면 한 거죠.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더불당 후보한테 선거관리위원회가 3만 7771표를 보너스로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뭘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자 사전투표율을 7.5%만큼 업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전투표율 조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통합선거인 명부를 쓰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율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강서 보궐 관내 사전투표를 부풀리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7.5% 끌어올리고 7.5%가 3만 7771표입니다. 3만 7771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으면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어디서 찾아냈냐. 공박사 그걸 어디서 찾아냈냐. 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한 최종 선거결과물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7.5%만큼 끌어올리고 동시에 사전투표자 수가 유령사전투표수가 3만 7771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죠 동별로 다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동별로 3만 7771표 가운데 넉넉하게 이름들이 훔친 게 있지 않습니까 위조사전투표자 수가 있으니까 가양일동에 1476표 더해주고 염창일동에 2824표 더해주고 그다음에 등촌일동에 1736표를 더해주고 그 풀이 있으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집어넣어줄 수 있는 소위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해놓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리고 등촌일동에 1736표를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3만 7771표를 훔쳐놓으니까 사전투표를 깜촉같이 훔친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방송을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냉정하게 숫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숫자를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견이 있으면 선관위 측에서 그게 5200 등촌일동에 5209표는 진짜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진짜가 아닌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를 그림을 그려보면 진짜가 아니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만든 자료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이 모든 자료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특히 여기에 염창동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8471 등촌일동에 5200공표 등촌일동에 4599표 등촌삼동에 6300 이게 다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만들어낸 숫자를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선관위 측에서 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공박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이미 만든 숫자를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걸 지금 와서 교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정을. 이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이게 정상적인 투표다 이렇게 하려면 노벨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도 이걸 정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통계학의 기둥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 표본의 수가 클수록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과 총득표율이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 법칙을 완전히 깬 그런 조작된 득표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여러분이 궁금하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의 모든 선거결과가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 등촌1동의 관내 염창동의 관내 사전투표수 8471표 선거인수 8400일씩 이게 다 거짓 숫자라는 겁니다. 등촌제1동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5209표 5202표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등촌2동의 관내 사전투표 4599표 4천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 가짜를 올려놓은 겁니다. 당일투표는 진짜입니다. 항상 역대 선거에서 모든 기준점은 손을 대지 않았던 당일투표는 기준점입니다. 당일투표보다 현저하게 사전투표가 높기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이런 가짜표를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겁니다. 심장이 어마어마해 여러분들 강심장인 거죠. 완전히 강체를 깐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국민들 중에 어떻게든 이렇게 큰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석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국민들이 그냥 돼지개로 보니까 지금 돼지개로 보지 않습니까 선거를 아홉 번째로 만져도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찾아낸 겁니다. 지금 이제 3개 찾아낸 겁니다. 20개까지 다 찾아내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승관이가 발표한 4,428표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밝혀냈냐 이건 거짓말이면 어떻게 표를 넣냐 표를 넣은 것까지 여러분들 가상신화를 씌웠잖아요. 한 표 두 표 세째 가짜 네 표 다섯 표 여섯째 가짜 일곱 여덟 진짜 아홉째 가짜 열 열한 가짜 열두 번째 가짜 가짜표 이렇게 이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최종 결과를 여기까지 찾아낸 겁니다. 37,771표를 훔쳤구나.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그리고 한 방법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뭡니까 일률적으로 17.5% 내외로 그렇게 진경훈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도록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여러분들 김태우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밑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7.5% 정도 되도록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